한글자막 by 한효정 발행일 2024년 2월 29일입니다. 이 책의 저자 가오 위안은 자기 개발의 마스터로 불리우며 이 책에서 어떻게든 성공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비밀을 파헤치고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다면 다른 내일을 꿈꿀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성공으로 채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변화를 실행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문 1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영업사원 두 명이 현지인들에게 구두를 팔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났다. 그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현지인들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애초에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한 명은 흠 이 사람들한테 구두를 파는 건 어렵겠어 라며 실망해서 바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매우 기뻐하며 아무도 신발을 안 신는단 말이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어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현지인들에게 신발을 소개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신발을 사게끔 했다. 결국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실패할 것으로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넘치는 자신감과 적극성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이것이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다. 실패한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실패한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난 못할 것 같아 라며 노력해보지도 않고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실패라는 늪에 빠져들게 된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대한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 난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자기 암시로 맞닥뜨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며 멈추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주변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거나 친구가 없다거나 운이 없다고 투덜거린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어리석게도 현재의 상황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역시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고 여기고 나중에 외부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생각을 고수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한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당신이 어떤 태도로 환경을 받아들이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사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치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토르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바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마르베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자주 일어나고 동시에 가장 대가가 큰 잘못은 바로 성공이 특별한 천재성, 특별한 매력 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주 간단하다. 바로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한 사람의 심리, 감정, 정신을 모두 포함하는 마음가짐은 어떤 태도로 환경을 대하는가에 달렸다. 복잡한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으로 외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외부 환경을 바꾸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가짐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사고 방식과 습관을 바꾸어 성공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문제가 생기면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더 높은 목표를 위한 셀프 업그레이드 끊임없는 도전이 주는 기회 자신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발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끊임없이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으면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려고만 하지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잊지 말자.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 장애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넘어서야만 한다. 실력이 비슷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까 당연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진취적인 사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 어제의 성공은 어제의 일일 뿐이니 현재를 넘어 미래에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또 다른 빛나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잠재 능력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등산하는 것과 비슷하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만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방금 전보다 높은 곳에 설 수 있다. 마침내 정상에 올랐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더 높은 산뽕우리가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어 저 멀리 더 높은 산뽕우리까지 올라야 한다. 오늘의 성공에 만족한 채 편안함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일종의 위기감을 느끼고 항상 자신을 단련하는 기회를 만들자.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셀프 업그레이드 8개명 하나, 감정을 분출할 방법을 찾아라. 살면서 항상 즐겁거나 의욕이 넘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이때 슬프거나 속상한 감정이 될 수 있다. 마음이 아플 때는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슬픈 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눈물을 흘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운동으로 감정을 분출할 수도 있다. 조깅 같은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나면 지금의 상황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 것이다. 운동으로 안 좋은 감정을 해소하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둘, 사람들을 만나라. 현재 상황을 바꾸기로 했다면 우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때 현재 당신의 상황을 이미 겪은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같은 업계나 비슷한 환경의 사람이 많은 모임에 참여해서 당신과 같은 상황인 사람들 혹은 그런 상황을 이미 겪은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만들자. 직접적인 도움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생기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 책을 읽어라. 책은 가장 좋은 친구이자 선생님이다. 책만큼 알차고 도움이 되는 동료는 없다. 좋은 책을 읽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영혼을 맑게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독서하는 사람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 괴테는 좋은 책 한 권을 읽는 것은 수많은 뛰어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책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연설가나 교육가들의 글을 많이 읽다 보면 곤경에서 헤어나오는 힘이 생길 것이다. 책 한 권, 연설 한 토막, 그림 한 폭, 영화 한 편 이 모든 것을 가까이 하도록 하자. 넷, 일기를 써라. 일기 쓰기라는 좋은 습관은 기나긴 인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겨질 때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일기장에 쭉 써내려간 후 다시 그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자.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불행의 정도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 심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얼마든지 돌파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작은 성공을 이루어냈을 때도 그 과정과 성취감을 일기장에 쭉 써내려가 보자. 나중에 좌절했을 때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서 위안과 용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다섯, 바쁘게 움직여라. 눈코 들새 없이 바쁠 때는 잡생각이 나지 않는다. 세상에는 해볼 가치가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여행이 그 대표적인 예다. 더 미루지 말고 여행 가방을 메고서 출발하자.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다시 한 번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여섯, 새로운 것을 배워라. 틀에 박힌 생활과 관습에 자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새롭고 산뜻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을 명심하자. 생활이 몸이 건조하다고 느끼면 무언가 새로운 것,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치거나 시를 쓰는 일 등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취미는 생활을 활기차게 하고 그로써 삶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일곱, 자신을 칭찬하라. 어떤 일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만족감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서 비롯한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보자.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식사나 목욕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럴 때는 괴롭더라도 힘을 내어 자신을 위한 멋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 일을 해낸 자신을 칭찬해보자. 8.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라. 고통을 매섭게 노려보면 노려볼수록 그것은 사라지기는커녕 더 커질 것이다.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것을 버려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면 된다. 삶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무언가 적극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모임을 계획하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공공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소극적으로 사는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에게 용기를 주어 좌절을 이겨내는 것이다.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키운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인생의 좌절과 고통을 극복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해보자. 당신은 미래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갈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할 수 있다. 용기, 의지, 그리고 자신감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끊임없이 실패를 겪는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실패, 성공, 재실패, 재성공 이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겪는 영원 불변의 공식이다.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하게 해주는 자기암시법 자기암시로 심리적인 압박을 떨쳐내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자신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스스로 원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암시는 애매모호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몇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긍정적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나는 가난뱅이가 되지 않겠어 라는 자기암시는 그다지 좋지 않다. 이 말의 최종 목표는 긍정적이지만 가난뱅이라는 말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인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자기암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되도록 가난하다 재수가 없다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은 피하도록 하자. 간결함 자기암시를 할 때 사용하는 말은 나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와 같이 간결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을 길게 늘어놓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만 담도록 한다. 실현 가능성 자기암시의 말은 실제 상황에 비추어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는 올해 10만 달러를 벌겠어 라고 암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1년에 3만 달러밖에 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암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목표와 현실의 괴리로 좌절하게 된다. 상상력 꿈을 이룬 자신을 상상하면서 자기암시를 하자. 이를 반복하다 보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이 어느새 머릿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캐나다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성가인 철스 엘버트 포생은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된 자신을 상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감정 생각은 감정과 만났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행동을 이끌어낸다. 모든 암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명심하자 신은 꿈꾸는 사람을 사랑한다. 환경을 원망하지 마라. 현실과 이상은 언제나 차이가 크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지만 비행기표 한 장 사는 것도 큰 고민이 필요하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다. 당신은 이 불공평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이상을 실현할 것인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사실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클지 모른다. 환경을 원망하기만 할 수는 없다. 처음에는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환경은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상은 꼭 실현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기회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의 진정한 가치다. 위인들은 대부분 상상의 나래를 한 것 펼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대뇌를 자극하고 끊임없이 감각을 훈련한 것이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알아보고 놓치지 않았다. 앤드류 카네기는 15살 때부터 남동생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회사를 세우는 상상에 빠져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부모님에게 마차를 한 대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카네기와 남동생은 마치 놀이하듯 상상에 빠져들었고 상상놀이를 할수록 꿈을 이룰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 느꼈다. 카네기는 꿈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러던 중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 결국 그는 19세기 미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가이자 현재 가치로 수백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부를 이룩한 자산가가 되었다. 이상은 현실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환경에 불만을 품는 순간 변화를 꿈꾸면서 환경이 자신의 기대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확고한 이상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란 허황된 공상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의 뿌리를 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이상에 끊임없이 자극 받으면서 그들은 이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고된 과정을 견딜 수 있었다. 신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거지는 평생 거지로 살 것이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외부 환경으로 돌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신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나아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언제나 더 발전한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는 자극제가 되어야지 신세 한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꿈과 이상은 뇌의 아래쪽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항상 떠올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이상은 뇌의 아랫부분에 파묻히고 말 것이다. 그러면 절대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없다. 목표가 있으면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항상 자신에게 질문하자.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일에 더욱 집중한다. 꿈꿔온 이상을 달성했을 때 그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상을 실현했다면 그것을 토대로 또 다른 이상을 실현시켜야 한다. 빠른 행동력은 두려움과 게으름을 극복한다.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조금 더 자고 싶어 꾸물거리며 시간을 낭비할 것이다. 그럴 때는 이불을 젖히고 침대 아래로 발을 뻗어 땅을 딛고 일어서는 자신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 상상대로 움직이면 된다. 몸은 움직였으나 눈이 떠지지 않았다고 해도 관계없다. 이 동작만으로 당신은 벌써 성공적으로 게으름을 극복한 셈이니까.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몸에 익혀보자. 자동화된 기계처럼 행동하라.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을 할 때는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떠올릴 틈을 주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한다. 실제로 하다 보면 그렇게 귀찮은 일도 아닐 뿐더러 생각보다 빨리 일이 끝날 것이다. 설거지를 좋아하지 않는 대부분 주부는 그릇을 더 이상 쌓아놓을 수 없을 때까지 설거지를 미룬다. 그러고는 너무 하기 싫다는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채로 설거지를 시작한다. 하지만 조금 더 현명한 주부들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한다. 그렇게 몇 분이면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도 느낄 새도 없이 일이 끝난다. 이렇게 바로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치 자동화된 기계처럼 하기 싫다고 느낄 새도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싫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시작하라. 이 훈련은 각종 자질구레한 일을 매우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행동으로 생각을 자극하라. 연필 한 자루,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을 써보자. 특별한 형식 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잡념이 사라지고 지금 종이에 적는 일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이에 쓴 일은 당신의 머릿속에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것은 많은 실험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어떤 일에 관해 생각할 때 그것을 종이에 써보는 습관을 들이면 심리 혹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곧 그 일을 해결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이 방법은 분명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의 성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래나 앞으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렇게 해야겠어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어 라는 말이 만들어내는 효과의 차이는 엄청나다. 언젠가 앞으로 다음번에 미래와 같은 단어는 영원히 하지 못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많은 계획이 이런 식으로 순진하게 미래를 기대하다가 사라지고 만다. 이와 반대로 지금, 현재 라는 말은 언제나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친구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써야 한다. 어떤 사업을 고상했다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내일, 모레 혹은 언젠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해야 할 때, 가장 하기 좋을 때를 기다리는 자세는 좋지 않다. 오늘날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좋은 때를 기다리는 당신에게는 영원히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현재에 집중한다면 당신이 해낼 수 있는 일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반대로 일하면서 늘 앞으로의 어느 날을 생각한다면 아무런 일도 이뤄낼 수 없다. 무너진 건강 위에 성공의 깃발을 꽂을 수 없다. 건강은 모든 일의 기본이며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이렇듯 건강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가장 소홀히 하기 쉽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영혼뿐만 아니라 신체도 건강해야 한다. 인생을 숫자 만에 비유하면 일이 건강, 나머지 영은 각각 돈, 지위, 명예, 가정이다. 사람들은 뒤에 영들을 다른 숫자로 바꾸어 더 큰 숫자가 되려고만 하고 거의 앞에 일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앞에 일이 사라진다면 뒤에 숫자들은 몇이 되어도 이전의 가치와 같지 않다. 사람의 건강은 영혼과 신체의 건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영혼과 신체가 모두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런 사람만이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다면 백만장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 건강함을 바탕으로 곧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도 않다면 정말 가난한 것이다. 건강은 행복의 기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건강은 성공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히 건강은 가족의 행복에 정말 중요하다. 가족 중 한 명이 병에 걸리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모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정신마저 무너지기 쉽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다. 건강은 성공을 보장한다. 건강은 성공의 밑거름이다. 어떤 분야든 체력과 에너지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강이 밑받침 되어야만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을 토대로 성공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 신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신체는 건강하지만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어서 무슨 일을 해도 성공 확률이 0에 가깝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절대 이용하지 못한다. 주의력이 온통 나쁜 일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심지어 사회 규율을 무시하고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체와 영혼이 모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더 심각하다. 성공에 가장 필요한 요소, 바로 용기와 자신감이 부족해 창조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어도 항상 병상에 누워서 앓기만 한다면 마음가짐이 행동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역시 성공할 수 없다. 온 힘을 다해 쉬지도 않고 사업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그의 사업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로써 그는 백만장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서 존경과 흠모를 받았다. 이제 그가 돈으로 사지 못하는 물건은 없다. 하지만 그는 성공의 대가로 건강을 잃었다.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병상에 누운 그의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나에겐 거리를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거지도 무척 부러운 사람이라네. 여기까지 헤빙 퓨처의 본문 1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가오 위안은 중국의 자기개발 및 잠재의식 전문가이지만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활동하며 동서양을 아우르는 자기개발의 대가입니다. 이 책은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가짐을 긍정의 방향으로 선택함으로써 성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저술한 책입니다. 아주 쉽게 읽히는 책이며 자기개발의 정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마음가짐을 정비할 때, 부정적인 마음에 휩싸일 때 이 책을 읽으며 성공의 마음가짐을 가다듬는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